자기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젤입니다. 20살이예요. 저는 blood type o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black, 검은색입니다. 저는 preppy 룩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날씨는 구름은 있지만 비는 안 오는 날씨. 알죠? 좀 흐린 날씨. 나를 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찡찡이. 왜요? 좀 많이 찡찡거리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 인정합니다. 그냥 항상 이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숙소에서 고양이 소리 들리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혹시 고양이? 그리고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보통은 사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멤버들 앵글 찾고 약간 예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쁜 각도. 오는 다른 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는 다른 나를 안 마치고. 오는 다른 나를 물어. 그의 스트레스는 나는 항상 제가 구입할 때, 저는 샷을 가고, 그리고 설탕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필요해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잔인은 카멜 라테. 그래서, 네. 저는 많이 마치고.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은 내 인생의 좌우명 한국어로는 뭐예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My soul food는 엄마 미역국 근데 맞아 나도 먹고 싶어 날아가 고양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다 씻고 시원한 방에서 눕고 담요에 둘러싸여 가장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아 오늘 배우고 싶은 거 있나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이미 기타를 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더 잘하고 싶어요 The emoticon that I use the most is a cat emoticon It has a face like 오 똑같아 못 봤어 못 봤어 똑같아 10살에 나를 만나러 간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10살에 지젤이한테는 Don't hold back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해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이제부터 많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안녕 영어로도 해주세요 It was really nice to see you guys and I hope we'll have more fun times to come 일본어로도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작을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뚱이야 뭔지 알아? 스펀지밥 잘해줘서 스펀지밥한테 잘해줘서? 네 스펀지밥은 안 좋아해? 좋아하지 그러면 뚱이랑 스펀지밥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돼 한 명인가? 한 명인가? 한 분 나는 한 분이랑 살 수 있어 너가 나는 징징이 갑자기? 아니야 나는 뚱이야 나는 빈티지 스타일 평소에 좋아해 빈티지 옷 구하는 것도 좋아해 예 예 예 나는 평소에 힙합 자주 들어요 랩하는 거 되게 좋아해 맞아 나는 랩할 거야 아! 잡았어 이 글자로 표현할 때 내 생각은 섹시 인정? 섹시한 표정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등장할게 등장하면서 포즈 두 개 섹시한 거? 알겠어 하나 둘 셋 포즈 하이 포즈 포즈1 포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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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합격 어릴 때의 꿈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왜왜왜왜왜 영화 볼 때 왕자님 나오잖아 말도 타고 사람들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서 아침에 루틴? 일어나자마자 알람 끄고 우읍스 하고 빨리 씻고 나가기 맞아 나는 좋아하는 간식은 프링클스 핑크색 맞지? 이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 맞아 약간 우리 그때 편의점 6개? 몰라 근데 없었어 여러분 진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의 최애 단식이에요 단짠 단짠 내 인쇄 영화는 타이타닉이에요 그 영화 보고 제가 사랑을 믿었어요 귀여워 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했어? 했어 아주 작은 움직임 미세했어 잡았다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은 나 왜 아직도 깨이지? 미니냐 이상 잘 소개했나? 잘 모르겠어 잘 소개했어 난 소개했어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들 만나서 반갑고 이번 새학기 잘 지내보고 다음 시간은 미술 시간이야 미술 좋아하지 다들 진짜 내가 좋아 나 좋아 여기 화가 있잖아 화가 화가해 미술 시간 하러 이제 이동을 해볼까? 좋아 좋아 그림 그리러 가 좋아요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편지를 써서 넣으면 될 것 같아 좋아 갖고 싶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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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우와